안녕하세요 친구 동물 이름 알아요? 알아요 다람쥐 원숭이예요 맞아요 다람쥐 원숭이예요 아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두리의 친구 다람쥐 원숭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구나 나도 기억나 근데 왜 하필 여기서 만나냐 장난이정 먼저 선생님께서 다람쥐 원숭이의 심장소리를 체크하려는데요 안 돼요 자꾸 해내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안 아픈 거야 그냥 소린만 들어보는 거야 건강한지 안 건강하지 건강해요? 어 그래? 그럼 친구들이 해줄래? 꽂으면 돼요 달복 빨리 뛴다 엄청 빨리 뛰죠 완전 빨려요 엄청 빠르죠 어때 나 괜찮은 거야? 응? 다람쥐 원숭이는 심장이 무척이나 빨리 뛰는데요 1분에 무려 300번에서 400번 정도 뛴다네요 잘 먹는지 잘 안 먹는지 검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람쥐 원숭이가 평소에 먹는 밀웜이라는 먹이예요 먹이를 먼저 잘 먹는지 한번 볼게요 이리 주세요 아이고 이제 좀 진적이 되는구만 좀 더 줘요 더 없나 어디 어디 더 줘 아우 차가운 사람이네 맛있어 먹는 거는 잘 먹으니까 건강하는 것 같아 똥은 잘 써요? 아우 그거? 가만히 있자 한 바퀴 소화시키고 아우 시원해 아이고 똥 쌌 시 쌌다 어때 응가 잘하지 않아? 이런 변이 있나 그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람쥐 원숭이 심장도 잘 뛰고 먹이도 잘 먹으며 배절도 아주 잘한다